아이고 힘들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자주 나누어서 조금씩 하셔야 돼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 정도는 재우 몇 학년? 4학년 4학년이면 해야 되는 거에요 4학년이 알아야 될 단어입니다 시작해서 4학년은 4학년이 만들어집니다 4학년은 10학년이 5학년이 5학년이 goal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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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ch tv watch tv watch tv kick kick to be to be to be to be a soccer star 뭐하는 빠뜨렸네요 to be a soccer star to be a soccer star to be a soccer star 자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건 be a soccer star be a soccer star 부스타죠 이게 네 be 동사의 두 가지 뜻 be 동사는 m is r로 형태가 바뀌기도 하죠 m is r 네 세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be a soccer star 축구 스타이다 또는 뭐 축구 선수 축구 스타이다 라는 말은 축구 스타가 되다 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축구 스타가 돼야지 축구 선수 나는 축구 스타입니다 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은 뜻이고요 그러면 be a soccer star가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덩어리에요 하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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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어리죠 하다시 앞에 툴을 붙이면 다 자가 없어지고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다 네 가지 네 가지 뭐 뭐 축구 스타가 돼 는 것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하여 축구 스타가 되기 뭐 뭐 해서 뭐 해서 알겠습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일지 그러니까 네 가지 뜻이나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장 속에 실제로 들어가 있는데도 네 가지 뜻은 아니겠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네 가지 뜻 중에 하나의 뜻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무슨 뜻이 되는지 문장에서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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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는 뭐였더라 그는 그가 희 그렇죠 이건 희였지 그를 그에게 희 힘 서로 관계가 있어 희 힘 그리고 여기에 있는 희스는 관계가 있지만 약간씩 뜻이 다릅니다 누구누구 의 누구의 것 할때는 히스입니다 히스 힘이에요 그러면 히스 볼 한번 볼까 그의 공 그렇죠 그의 공 스코어 그렇지 스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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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에요 하다시 하다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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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씨 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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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소 어떤 어떤 일 어떤 일 힘든 일 어떤 문제 어려운 문제 어떤 돌 딱딱한 돌 이런 뜻으로 쓰이면 어떤 시고요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여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였을 땐 어떤 시고요 여기에 세 가지 뜻으로 쓰였을 땐 무슨 시에요 이럴 때는 어찌 씨라고 합니다 어찌 일한다 열심히 어찌 찬다 세게 찬다 그렇습니까 네 하드는 어떤 시와 어찌 시 어떤 힘든 어려운 딱딱한 어찌 열심히 세게 강하게 문장 속에서 여기 뜻이 많잖아 네 그렇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이 뜻 중에 하나가 어울리겠죠 다음 과정 읽기 연습에서 하드가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걸 만나게 될 거고요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쓰였을지 생각하세요 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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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 시 하다 시죠 원트 그러면 이 속에 지금 뭐가 숨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무슨 시니까 하다 시 하다 시니까 하다 라는 뜻을 가진 너 뭐였어 뭐? 두 이 속에 두가 숨어있다고 했었죠 네 두가 숨어있다는 설명을 왜 하느냐 예를 들어서 나는 원합니다 I want I want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I'm I'm don't want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Do you want?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그런데 He, she, it 그가 원한다 그녀가 원한다 그것이 원한다 예를 들어서 He를 대표로 He, she, it 전부 다 똑같은 규칙인데 예를 들어서 그가 원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 속에 두가 아니고 뭐가 숨어있다 했죠 doesn't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가 원한다 He wants 그럼 그가 원하지 않는다 He don't He don't want us He doesn't doesn't want us 여기에 이게 누가 삐져나온 거에요? does가 삐져나온 거 숨어있어 여기에 숨어있다가 doesn't 하고 빠져나왔으니까 바꾸면 나왔으니까 원래 모습 아십니까? 그가 원하니? 누가 원하니? 누가 원하니? 누가 원하니? Does Does he want? Does he want? 오케이 너는 원하니? You 너는 원하니? 너는 원하니? Do you want? 오케이 이게 He, she, it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속엔 두가 숨어있다가 Do you want? I don't want 하지만 그가 원한다 He wants 그녀가 원한다 She wants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 She doesn't want 이렇게 됩니다 He, she, it, she 하다시 앞에 있을 땐 네 이렇게 해서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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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하다시 오케이 무슨 뜻이었어요? 드리블 하다 드리블 하다 몰고 가다니까 당연히 하다시겠죠? 네 그래서 그녀가 몰고 간다 She dribbles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들이 몰고 간다 They dribbles 이 속엔 두가 들어있죠? They니까 He, she, it이 아니니까 네 그들이 몰고 가지 않는다 They don't They don't They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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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몰고 가지 않는다 He don't He don't dribbles He doesn't dribbles 그가 몰고 간다 He doesn't dribbles Thanks He, he doesn't dribbles 도저가 숨어있다 왜 He, she, she, it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몰고 가지 않는다는 He doesn't dribbles 됐습니까? 네 오케이 Soccer Soccer 축구 하다를 모르는데 이건 알 수가 없겠죠 혹시 알을까요? 비어 서커 네버 네버 비어 서커 스타 비어 서커 스타 오케이 그래서 투 비어 서커 스타는 무슨 뜻이 될 수 있다고요? 축구가 되기냐 축구 스타가 되기 위한 것 되는 것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축구 선수가 되어서 뭐 뭐 해서 기억해 두세요 웰 웰 웰 라이크 라이크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이런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가 아니겠죠 음 사커 스타 어 사커 스타 사커 스타 사커 스타 야 야 자 그래서 틀린 게 다섯 개 정도 있어요 네 한 번 더 공부하고 나서 쓰기 시험 잘 치세요 네 오케이 공부 좀 더 하고 시험 치기 바랍니다 네 아 아 아 으 으 으 감사합니다.